좋은 아침입니다. 여행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보고 느끼고 깨닫는 기회이기도 합니다. 좋은 사람들과 함께 떠난 여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면목을 볼 수도 있고 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. 오롯이 홀로 떠나는 여행을 통해 자신을 만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삶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. 여행은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. 즐겁고 행복한 동행으로 삶을 여행처럼 살아갈 당신을 응원합니다.